네 안녕하세요 비스트 기광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의 생일이네요 아침 일찍부터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많이 축하해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선물도 많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덕분에 오늘 하루 정말 즐겁고 재밌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날씨 추운데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행복하시게 되겠습니다 저 또한 밥도 많이 먹고 진미는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비스트 기광을 사랑해주시고요 저희 비스트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즐거운 하루 되세요